결혼 정책이 실현되고 결혼부를 통해서 저출산을 막고자 결혼하면 1억, 주택자금 2억, 총 3억, 출산하면 한 명당 5천만 원을 실행한다고 하여도 나는 결혼하지 않고 자녀 없어도 살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독신으로 고집하고 결혼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으면 청자님께서 미혼자들을 불러서 면담을 하실지 어떻게 조치하실지 궁금합니다. 아주 저런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끝까지 독신으로 고집하고 자기 생활도 국민 배당주니까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150만 원으로 살아보다가 좀 불편하면 여자 하나만 더 있으면 300만 원 나오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돈이 좀 필요하면 결혼하면 되고 안 되면 그냥 있고 또 목돈이 필요하면 결혼하면 3억 나오니까 그거는 돈을 실어서 혼자 살겠다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100회만 열리지 않는다면 100회가 열릴 확률은 줄어들어. 부부싸움을 안 하니까. 그래서 저런 유의 인류가 전 세계에 늘어나요. 다른 나라는 결혼하면 돈 주는 게 아니니까. 전 세계에 늘어나면서 독신 과정이 세계적으로 늘어나는데 미개발 국가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런 나라는 인구가 계속 성장하고 프랑스나 코리아나 선진국들은 인구가 점점 내려가는 수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구가 인구 증가 속도가 결국은 지금은 미국의 백인이 70%지만 머지않아 유색 인종이 70% 되고 백인이 줄어드는 시대가 와요. 백인들은 독신을 많이 주장해 독신을 많이 주장하죠. 그래서 나중에 인류가 이 미개인들이 약간 미개발 국가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이 문제가 기아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 그리고 전염병 확산의 문제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 그래서 미개발 국가에서 애들을 무차별 낳아서 거기서 질병이 생기고 관리를 잘못하고 막 이래서 이게 세계로 전염병이 돌아다니거든. 이 문제는 나중에 내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알겠죠. 어쨌든 인구가 7억 수준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기존 하늘의 방침이라는 것. 여러분 알아놔야 돼요. 그리고 무한 경쟁도 사라지게 되고 상업의 무한대 발전도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자조 건면협동처럼 자조하면서 자족하는 자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족하는 자족 사회가 되는 거예요. 자족. 그러니까 지나치게 뭘 한다 이런 것보다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경제. 지금까지는 경제를 먼저 파일을 먼저 생각하고 환경은 거기 뒤를 따라갔어. 그런데 미래에는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그 뒤에 경제가 따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가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환경이 지배받은 거예요. 피해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환경을 먼저 세운 다음에 경제가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제 기차가 좀 달라지는 거지. 주객이 전도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래요?